너무 치사하잖아 너 덥지 못하잖아 지금 적응이 안 돼 어어어지러워 왜 누가 누구랑 헤어져 네가 나랑 헤어져 잘 생각하고 말해 날 따라다니던 남자 참 괜찮았던 남자 난 너 하나 때문에 나 나 다 보냈는데 실력이 발휘해야 할텐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실력은? 지참없이 사라져줄게 매달릴 줄 알았겠지 잠깐 그러지마 또 멋진 사람 만날게 널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슬픔은 지금 뿐이야 친구들의 축하 세레머니마저도 남다릅니다